참고로 로스트테클로지키는 전방방어 원거리 낸성이 있어서 안맞습니다 변신 끝날 때 뵈야죠 자 그러면 오늘 네 이렇게 고대 변기가 걸레짱 마냥 부러질 줄 몰랐지만 뭐 그래도 모임만큼 한번 즐겨볼까요? 자 보시면은 잃어버린 고대 인형이 있을겁니다 바로 이 녀석 또 없나요? 음... 나머지는 전부 다 시간의 인형이네요 재밌네요 자 그러면은 저도 고대 변기 끼겠습니다 저는 이거 끼일거에요 힝 자 그러면은 12인 고대 변기전 아다 출발 아 왜요? 제가 왜 저걸 껴야되죠? 그러면 지르셰 자 그러면은 출발 재밌겠다 뒤로 어 다 들어와 잇 발 recommendations 어 다 들어와 메나마 들어와 들어와ぞ 들어와 새키들아 들어와 다 들어와 x4 어디서 두려~~ 들어와 x3 따잡이야 저거 고대 경비는 아마 원거리 낸석이 없는 걸로 알아요 히히히히 그래서 히히한테 갈리죠?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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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라! 들어와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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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도로와 도로와 아 오랜만에 개됨이라 헷갈리네 어 씨엔스님 귀가 없네 저는 귀가 있는데 어허허허 마무리 와 못이기네 고대편 기어 애들아 왼쪽으로 다 보여 봐 오기 자 왼쪽 왼쪽 여기 중앙 중앙 왼쪽 중앙 왼쪽 중앙 왼쪽으로 노벼신 노벼신 오케오케 자 중앙 왼쪽으로 보여 보세요 오케 자 다들 감격살려 어? 연주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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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얼태이가 없네 평영뭐하면 저것쩍 엑소 엑소 어이가 없네 진짜 엑소 어이가 없네 으으으 엑소 남이 터뜨린거 한번더 터뜨릴까요? 오염된 느낌을 딱 다섯명만 있으면 터뜨려지실거니 무시 운영자가 주목하는 방송 고소먹어 하면 안돼 어이가 없다 안돼 아니 아니 내가 뭔짓을 했다고 이지랄 이어 나한테 자 사실 저방은 가짜방이었구노 가짜방이었구요 자 진짜방으로 오세요 여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에 진짜 방입니다 자 시티 말고 타이타닉이 좋겠다 타이타닉 타이타닉하고 그리고 화산동물부터 해야지 화산동물부터하고 와 진짜 고대병기 열 두명 이렇게 많을줄이야 이 게임이야 으으으으으 이 게임이야? 어 스킵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세상에! 세..세상에! 이..이게 스킵 야 저게 뭐야! 흔들려진 홀 야 여기 반짝이 부분도 세상에 세상에 스킵 0, 2, 8, 2, 0, 4, 2, 1, 공연역 모집권 총괄 흐흐흫 아 버그에요? 자 여러분들 자 시작하면 어 여기로 네 여기 건너편으로 모여주세요 필 넣어놓어 오케이 다 시간에 인여겼어 너무하다 또 튕기면 진짜 쓰레기게임 인정? 원래 쓰레기게임이긴 한데 자 여러분들 맞대결 떠보죠 야 그래도 게냄프 진짜 옛날에 이게 언제쯤이냐 이게 한 한 3년 전 하드코어 좀 시절 때 팀서바이벌 길드서바이벌 유행할 때 이 정도였거든요? 오랫만 이렇게 떡상했네요 근데 이걸 유지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어중간하게 맨날 게냄프도 하던식으로 유저 다 접어요 우와 이걸 못 넘는 새끼들이 흐흐흐흫흑 흐흫흫흫 흐흐흫흐흫흫 자살 에스캔바 우아아아아 이거 정주 안먹냐? 세상에 세상에 얘야 캔다든 저거 공유실에 올려요 와우 자 전부다 네 여기로 가세요 여기로 자 여기로 가세요 여기로 가세요 오케이 조심각 자 제가 시작하면 다같이 피를 쓰고 그리고 중앙에서 만나요 자 준비 시작 그럽 하하핳ㅋㅋ 고 ECM 뭐야 저 로스틱커 짜부야 아 아다다다다 이 테크놀지는 전방바가 있어가지구 저기 왜 맞아 우와! 저기 왜 맞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저거 뭐야 버그야? 상대가 안돼 정의에 싸다고 정의에 싸다고 안 돼 잘카 이거 뭐야 이거 버그에요? 이미지 버그가 있네? 신기하다 막전 거고 자, 스위트 잡곡이네요 재밌기네 고대빈이가 재밌긴 한데 하다던지요 레이저 소리 봐봐 자, 빠르게 중앙 선전을 주고 안녕하세요 잘가세요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거기선 다요 아, 안녕하세요 정면보지마세요 어어, 어어 하이다 뭐요? 하하핳 뭐요? 안녕하세요? 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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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좀 더 개잘보여 하이당 아 안녕, 안녕하세요 잘가세요 어허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밌네, 아 재밌네 흠 흠 흠흠흠흠흠 참교육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어차피 고대병기 지른 사람이 이거 안지르겠어 인정? 인정? 까놓고 말해봐요 고대병기 몇십만원 주고 뽑았는데 이 에픽상자를 안 뽑는다고? 말이 안 돼요 빠르게 지르세요 그냥 지른 다음에 참교육하세요 고대병기이면은 어쩔 수 없어 이건 흠 자 일단은 네, 10인 고대병기 했고요 레더도 한번 해볼까요? 레더 갑시다 자 비밀번호는 69였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벤트 어 10인 고대병기 12명에서 진행할 거고요 고대병기 있으면 쓰세요 자 간단 설명 2등 햄버거 갑니다 상품은 로테리아? 불고기 버거 세트 출발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이들에게는 로테리아 불고기 버거 세트 들어가고요 다음 종목은 로스트 테크놀로지 상품은 사이버거 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출발 저도 참가할 거예요 하다가 튕기면 끝이 하지마 하 Fareed 하다 하하 하하 이게 개데미지! 그래! 액션쾌감! 이게 개데미지! 으워봐보있어! 아아... 원거리에서 없어... 으아아아... 이게 개데미지! 크... 저희가 바라왔던 미래가 이런게 아닐까요? 이거 대픽 관리 잘해야 돼요! 상당히 많이 밀려나갑니다! 흐... 자, 어차피 2등이기 때문에 1등 점수 굳이 중요하잖아요? 소장님 세달전에 했던 말 기억나요? 모두가 애픽 끼고 공방할 날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허준영 그는 대체... 전부 다 맞췄다! 자, 두번째 파악! 또 윌뜸이 없고! 자, 2등이의 2등 상품! 어어? 아, 씨... 아, 오지마!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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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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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원거리 대상 없어요 레이저 수도 몰수도 다 참았습니다 자 이제 슬슬 기력이 없죠 기력이 없는데 사실 기본기 싸움을 가야되는데 아 뭐해 뭐해 아 뭐해 방금 필사 필사 아니 필사야지 뭐해 그렇게 막 다 아니야 자 슬슬 이제 심리전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2등이기 때문에 화끈하셔도 됩니다 뭐해 저 식탁질하고 있어요 이 새끼 손수축 배내달라고요? 누구요? 아 나 나 아 저 스프레이 만든거 잘 만들겠네 시스템 나온거봐 야 어차피 2등이야 그냥 싸워 인정? 아 서로가 점공치라고 있어 흐이씨 자 기가 막힌 이게 2등 하나만 알려줄게요 힐수 많이 먹으면 안돼 점수로 막 1등 버는 다음에 마지막에 자살하면 2등이야 자 현재 허진족 등수 1등이네요 네 1등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똥뿌리기 들어가볼까? 자 내가 광탄할 수 없지 똥뿌리기 들어간다 자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아 시발 빡냐 빡냐 하하하하 한번더 빡냐 빡냐 아 제발 아 제발 날짜 안녕하세요 erman 빡뎅 잡아 잡아! 이 새끼 잡아 x3 나에 따 너어! 으아 오어어얶 박쥐종 테크 으어어어어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아씨 니가 더 높아 좀보 좀보 야 뭐야 니 어디갔어 얘 좀보하고 있었어 누간다 왜 깨워놔 게렴푸드에 아 끊어져 총 스코어 넘버2 2등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2등은 2등은 위뉴 님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위뉴 님 카톡 아이디 지금 보내주세요 메일로 자 다음 주제는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했습니다 일단 끊어주고요 빙 자 이번에는 로스트 테크놀로지 DX 인형을 진행하구요 어 네 못채운 세자리 이렇게 사이버노스 슬라임을 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드리플님 자 5등 드릴게요 상품은 사이버거 세트 시작 렛츠고 자 5등에게 사이버거 세트 드릴게요 어 자 새끼 변신 됐다 쩔쩔쩔쩔쩔 일단 넘어가 일단 넘어가 일단 다리 넘어가 larga 으아아아아악 으흡으으으으으으tle 흐흐으으하 하하 poets 하하 하하하핰 하하하하 하허흐흐흔 으하 흐흥 상거로 로스트테크노 지키는 전방방어 원거리 내성이 있어서 안맞습니다 아으 변식 끝날 때 봬 흫 흐흥 그냥 서로가 거의 싸 잡을수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식 끝날 때 ㅋㅋㅋ 아오 sneak아오오오 슬라임 옆에 한 명도 기면 안되 우와 저게 다? 자 한 명도 자서야 오션uko 준형 ㅎㅎ 자 결국셨어 누가 더 기가 많 그냥 싸움이 돼? 삐것 야...왠만할ccccy보다 재밀 exem 자,나잇둔 어어... 으에 mł tribal 일단 레이저는 개έρ 수 hu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그만 발로가 전방받아야아 전방받아야아 아 미안해요 사랑해요 아이다 뭐야 왜 죽었어 쟤 아이씨 먹기가 온거야 이거 아이씨 안녕하세요 뭐야 어디갔어 야 꿈 끝나기 전에 한 번 돌려주지 않았어 아 쟤 못났어 쟤 못났어 지금 존나 피해야 되잖아 빨리 점수빨 점수빨아 점수빨아 빨리 점수빨아 빨리 점수빨아 오케이 뭐야 슬라임 야 일로와 슬라임 일로와 야 슬라임 잡아 슬라임 잡아 야 안녕하세요 오케이 점수빨 점수빨아 점수 개꿀 어 베베 흐흐흐 개꿀 Tol 야 야 뭐야 야! 슬라임 저새끼 왜 살아가씨XX 정의사 잘가아아아아아 우와 슬라임 살았어 과연 몇 등? 나이스! 3등 5등이에요 5등 이거 설계좀 설계 들어갑니다 자 허준혁 두뇌풀가동 아이스 오 자살 자살 자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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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쳐봐 지금이야 왜 고조개사기 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새끼 잘가 여러분들 저 빵용이에요 빵용 절 믿어보세요 와 그와중에 슬라임어 슬라임 시점을 볼까요? 슬라임 시점 심지어 사이버덮을 시켜놔가지고 야 슬라임이 재밌겠네 하하하하 억울하면 질러라 지금 저거 저거 돌리애들 앞에서 빨아야돼 정수 찰카아아아아악 너도 찰카아하핳 운영자 또 도배주기라구요? 그만둘 시켜요 애들이 확실산대 우와 슬라임 살았어 야 슬라임 잡아아 저거 저거 위험해 슬라임 잡아 슬라임 잡아 뭐해 뭐하냐고 소오옹 어허슬라임 저거 통통개자리네 그렇지! 정의를 보여줘 그렇지! 자 5등한테 드립니다 5등 봅시다 현재 5등? 저죠? 아! 제발! 아! 제발! 아! 씨! 캬캬캬캬akah 카토화디 지금 5 아아씨 으으 completamente 뭔소리 보아 보안 보안 개점이다 절대 안털려요 ㅋㅋㅋㅋㅋ 개인카드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안전합니다! 안전해, 자 이제 시청자들 그러면 버거 뿌릴게요 흑합수 수준 ㅋㅋ 진짜 개점입니다 개점 절대 안탈려요 고졸방아병 못 믿냐 아흐 그래도 걔네 뭐 사람 많이가 좋겠다 일단 이새끼 정신 먹으세요 예, 이게 뭐해 스킨이에요 으이 으이 길드는 또 뭐야 길드는 박태기 자 일단 여기서 끊어줄게요 띡